영월군이 오는 23일부터 사흘 동안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 2023 드론쇼 코리아에 참가합니다. 영월군은 이번 행사에서 지자체 특별관에 입주해 드론과 관광, 농업, 도심 항공 교통을 연계한 복합도시 실현 계획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유인드론 모형도 전시해 드론 자유화 구역과 실증도시 구축 사업도 홍보합니다. 2023 드론쇼 코리아는 세계정부 부처가 주최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행사이며 국내외 드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드론으로 확장되는 4차 산업혁명의 현재와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됩니다.